금년 여름 7월의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7월 마지막 날 수요 성경꾸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겉으로는 호산나 외치고 있으나 세속적인 가치의 마음을 뺏겨 세상 복만 챙기는 부족한 죄인님을 고백하며 회유계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오 생명의 길임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지고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믿음 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 분단 70년 역사를 넘어 이제 남과 북은 첨단 무기들로 서로 견제하며 전쟁의 기운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이 민족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당에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 독재의 억압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찾는 은혜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신 같이 이 민족을 회복해 하셔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백지년 기엄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신 예배 예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큰 신앙 목표인 예배의 생활와 생활의 예배를 성실히 실천하고 적용하는 믿음 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변화되어 가정과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승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도 뜨겁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홍심 목사님 오늘 단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여 말씀에 권능 있게 하시고 오늘 공부 시간 은혜의 말씀을 교육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가슴 뜨거움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야 하옵소서 이 시간 여성 성가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와 대원들이 마음을 들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부활하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우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레를 행하라 하시메 여우수와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레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레를 행하니라 여우수와가 할레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국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국에서 나온 후 광략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레를 받았으나 다만 애국에서 나온 후 광략길에서 난 자는 할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우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우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질 못하게 하리라 하시메 애국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략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우수와가 할레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레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레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레 행하기를 마침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되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국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목요병과 복근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한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우수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우수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우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우수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우와의 군대 대장이 여우수와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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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가오나 저 유한한 바기나 아무것도 죽더랄이 잠들어 무신대 이런 걸 울린 여기 없도다 주의 소품과 일부재정 찬찬해 찬찬해 주의 소품과 일부재정 찬찬하라 구주여 설레는 내가 저 풍랑과 같았어 흘물 안에 쌓여서 살리 날 다스려 주소서 세상의 꿈과가 나를 삼키려 감들어 오 축배대니 머물러서 주의 소품에 주소서 너 바람과 물펴라 찬찬해 찬찬해 사납게 뛰노는 가오나 저 유한한 바기나 아무것도 죽더랄이 잠들어 무신대 이런 걸 울린 여기 없도다 주의 소품과 일부재정 찬찬해 찬찬해 주의 소품과 일부재정 찬찬하라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3일도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허영의 시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풍파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마음 지키기 위해 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수여 성경 공부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와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와에게 유브라데 강에서 지중해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또 여호수와는 온 지파에게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누벤과 갓과 또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도 형제들을 위해 함께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강을 똑같이 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와는 지판마다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워 표징으로 삼게 하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도 열두 돌을 세웁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5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6장의 여리고 전투를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한례와 6월절 시행 그리고 요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호수와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부를 이스라엘 자선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선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해서 가난한 족속의 왕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선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족속과 가난한 족속은 가난한 땅의 대표적인 족속들인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넌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소와 4장 24절의 상반절인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는 말씀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소와 4장 24절의 상반절 말씀처럼 가난한 왕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보였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참으로 이중적인 게 끝까지 자신의 고집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지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한다면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여 주님의 제자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족속들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한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미 전의를 상실했기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기에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한 땅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선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시미에 그때에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가나한 족속들에게 돌격해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소화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적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시돌은 성경에 나타난 장소에서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시돌을 매끄럽고 단단한 유리와 같은 흑요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시돌은 고대 역사에서 점차 구리와 총동과 철과 같은 금속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한의 전쟁을 앞두고 전술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도 아니고 이미 건넌 상황 속에서 가나한 족속을 앞에 두고 한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례는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그린들의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는 아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한동안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장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복수할 때 세계인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모두 한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앓고 있는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례를 행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전투력이 거의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적진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언제 어떻게 가난한 적숙들의 공격을 다시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사람들처럼 충분히 지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여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와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선들에게 한례를 행하니라 여수와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여 백성에게 한례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장소를 한례산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생긴 지명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한례를 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한례를 행한 이후에 상처가 아물기까지 수일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과거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분명 싸울 수 없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언약적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약한 상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할래는 아주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완전히 하나님만은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래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외적인 표징으로 할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소아가 할래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래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래를 시행한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강약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전 세대는 모두 죽었고 강약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래를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요소아에게 할래를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할래를 명하셨습니다 할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할래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족속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서 할래를 받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난한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곳에서 할래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왜 그들의 조상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약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다 죽어야만 했는지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강냐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와가 할래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래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래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냐에서 방황하다 죽어간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만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6절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나한 땅에 보냈던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한 땅의 안악족속이 정말 거인족들과 같아서 그들을 보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하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강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강냐 40년의 훈련이 끝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냐 40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훈련의 가정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레를 행한 것은 강냐 세대의 불신앙과 불신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학증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야 할레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가나한 땅을 차지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레 행하기를 마침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제 그들은 할레를 다 받고 진중의 그 각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회복의 시간만큼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무엇을 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동안 가나한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가지 일들로 잠시 쉬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회복의 시간으로 삼고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시간이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례를 모두 받고 진중 각자의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에 해당하는 원어는 욕설, 조롱, 불명의 부끄러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는 부끄러운 허물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애굽의 수치란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이 종로롯했던 기억이나 40년 동안 강려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조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강려해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그들을 비웃으며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려에서의 불신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순종함으로 한려를 받고 각자의 처서에서 낫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식과 불신종의 상태를 벗어놨다라고 보셨습니다 내가 떠나가게 하였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내가 굴려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물체를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는 물리적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제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퀴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이제 완전히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수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환경에서도 신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애굽의 수치와 같은 여러가지 부끄러운 기억들이나 마음의 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실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참 많은 실수들을 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기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과거에 이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올라가서 수학시험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수학시험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결과지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점수가 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답안지를 그때 수업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OMR 체크를 하는 그 답안지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주관식하고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주관식 부분에서 제가 답안을 밀려서 썼던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제 생각에는 주관식이고 뭐 서술형 풀이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밀려 썼어도 어느 정도 이제 정상참작을 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 첫 수학시험에 아이들하고도 잘 그렇게 많이들 친하지도 않고 약간 서먹서먹한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너무 수업시간인데 눈물이 나서 한참 그때 수업시간에 계속 울다가 그때부터 제 별명이 또 울래 이런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학선생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웅시가 너 또 울래 라고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부끄러웠던 기억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시험을 보거나 수능시험을 보거나 할 때 답안지를 밀려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이제 퍼구가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가 많이 참 올 때마다 저에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그 지하실 한 20평 정도 되는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인데 지하실 20평 되는 교회에 있으면서 사택도 없이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거기서 자고 그랬던 내 식구가 같이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때마다 거기서 지하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막 퍼내면서 어린 마음에 막 그렇게 했었고 또 어머니는 속상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인지 이상하게 저는 지하실을 참 싫어합니다 지하에 가는 것을 참 싫어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왠지 막 어디서 물이 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늘 항상 집을 살아도 좀 높은 곳에 살기를 원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3층인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혀 제가 지금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지하실 교회에 있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지금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래도 내 마음들을 많이 만져주시고 상처들을 회복해 주셔서 지금 지하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커다란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아픔과 상처 부끄러운 기억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모두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래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열이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여수와 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 정월 10일이었기 때문에 그 후로 4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최곱계의 귤에 의하면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한례를 행한 사람만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례를 받은 것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대급할 때 제정된 구원을 기념하는 절개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의 신명기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보레는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의 규정에 따라 가난한 땅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의식이 행해진 열이고 평지는 요단 서편 지역의 넓은 초원 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열이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6월절을 기념한 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여우와께서 애급에 내린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이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도로 강야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분의 인도로 약속의 땅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도받은 강야에서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추레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추레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며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되돌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고 힘들어질 때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며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새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지하실 교회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봐왔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저도 똑같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단의 신학교로 바로 들어간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그래도 그때 그 마음을 갖고 품고 했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한 수를 받고 또 만으로 한 14년이 조금 더 지나는 시간 동안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 진심으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제 성격에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만둘지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매주 주일날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며 그동안의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간증한 것처럼 우리들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허영의 시생과 같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망건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이튿날에 가라한 땅의 소산, 즉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습니다 유대력에 따르면 6월절 이튿날은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 누르기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복근 곡식은 보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근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보리 추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교력에 의하면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로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맥추절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난한 땅의 소추를 먹었더라 만나는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소와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신실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땅의 소출로 주어지게 됩니다 만나도 은혜고 가난한 땅의 소출도 분명 은혜입니다 다소 게으른 사람은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이 훨씬 편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도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만나만 기대하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저받는 것만을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먹기 편한 이유식을 먹는 어린아이보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이 더 큰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직접 농사를 지어서 소추를 거두는 것도 분명 그 안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받던 은혜가 상황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하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하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하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하가 그대로 행하니라 5장의 마지막 달락에는 여리고 근처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하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수하는 자신에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질문하며 누구 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답변은 너는 누구 편이나라고 묻는데 다른 대답을 해었기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와 이스라엘을 도와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전쟁 자체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누군가의 집에 갈 때 우리가 식사 메뉴를 먼저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저를 식사에 초대한다면 아 집사님 제가 해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대접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을 뿐입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 식탁에 하나님의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정하고 명령을 하다라 하시는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군대 대장을 향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여호사와의 진실된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와는 눈앞에 이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길을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5장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이라고 명령했을 때 여호사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5장의 그 마지막 세 단어에서는 강력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평생 동안 여호사와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례를 행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경배하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호사와는 응답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여호사와는 참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전임 지도자인 모세가 매우 탁월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될 전쟁에서 여호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여호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와가 느끼는 부담감을 아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와가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하게 하며 전쟁을 주도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일에 필요한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서 가난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단지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례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가난한 족속들이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한례를 받고 무기력한 상태로 시간을 도저히 지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사항들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기꺼이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떠한 아픔과 상처,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문제들을 다 들고 가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 주시며 길갈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다음 날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요호수아가 요호와의 궁대대장을 만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때 요호수아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자녀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댓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영의 시장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참 두렵고 힘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손가락질 할 때가 많지만 잘하고 있어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자녀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